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제주도의 조천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 안현숙 어린이가 우리아빠라는 제목의 그런 시를 썼습니다. 5, 6살 적인가 처음 알았다. 아빠가 말을 못하신다는 것을. 어디인가 갈 때면 초라한 추리닝을 입고 한마디 말도 못하시는 아빠가 정말 싫었다. 그런데 내가 손을 크게 다쳤을 때 정신없이 추리닝을 입고 나를 등에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신 아빠. 말은 못하고 아빠 등 뒤에서 엉엉 울어버렸다. 만약에 아버지가 말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아이는 아버지가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버지가 말을 못하는 장애가 있다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그렇지가 않은데 그게 부끄럽게 느껴지는 그 심정을 그렇게 아주 솔직하게 썼습니다. 사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운 거죠. 그런데도 그런 아버지가 장애가 있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했던 거 그게 부끄러운 거죠. 아버지가 말을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아버지의 장애를 부끄러워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그래도 초등학교 6학년 때 그걸 깨달은 게 참 대단하죠.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쯤에서 그걸 알았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도 심각하게 부딪혀오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끄러운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너무 창피해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정말 부끄러운 걸 부끄러워하는 건가?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데 부끄러운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짜 부끄러워할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아도 되는 건 부끄러워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아직은 쓰실 수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살아는 계신 거야? 왜 내게는 내 삶 속에서는 역사를 안 해주시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가만히 내 생각을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지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스펙이 난 없다. 쌓아놓은 스펙이 없다. 가진 돈도 없다. 나는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지도 않았다. 나에게는 어떤 성공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주변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인물이 나는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할 때가 많잖아요.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주저가 되고 스스로가 자꾸 숨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것들은 그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오늘 말씀의 11절 12제를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오늘 말씀을 비춰보니까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것들은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밀하게 행하는 것 그건 정말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열매 없는 어두운 일이라는 게 뭔지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정말 우리가 바라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게 없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돈 없고 공부 제대로 못했고 또는 내 배경도 없고 쌓아놓은 스펙도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부끄러워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걸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없어요. 진짜 부끄러운 것은 착하고 의롭고 성실함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착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세요?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착한 사람이라는 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내가 결혼하고 싶은 어떤 형제나 자매를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때 엄마, 아빠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집안 배경도 별로예요. 그래서 인물도 그렇고 그런데 착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그러면 됐어. 딴 거 볼 거 없어. 착해? 그러면 충분하구나. 이런 반응이십니까? 여러분 자신도 딴 거 볼 거 없어. 착하면 그러면 충분해.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도 착한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거 안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착한 게 왠지 무능한 거하고 같이 연결해요? 착하면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이런 생각으로 갑자기 연결이 돼요. 성경은 분명히 착한 것이 없는 게 부끄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 속에는 착한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착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가 내가 부족하구나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도 없어요. 오히려 착한 게 부끄러워요. 옛날에 광수 생각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요즘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신문에도 늘 연재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하루는 초등학교에 광수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선생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자랑을 해보라. 너의 아버지에 대해서 자랑하라. 그런데 딴 애들은 우리 아버지는 힘이 세요. 우리 아버지는 돈도 잘 벌어요. 이런 식으로 쭉 자랑하는데 광수는 바깥 창문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광수한테 지목을 해서 광수야 너도 아버지 자랑할 게 뭐가 있지 않니? 한번 해봐.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선생님이 자꾸 그래도 뭔가 생각해봐. 그랬더니 광수가 바깥 창문을 쳐다보면서 사람은 참 착한데. 그게 지금 우리 세태가 가지고 있는 착하다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사람은 착한데 뭐 어떻다는 거예요? 무능하다. 그런 뜻이죠. 돈도 못 벌어오고 무능하다. 그런 식이에요. 이건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생각이 사실 좀 병들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관심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은 어떠세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답답해.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게 지금 우리 세태예요. 거짓말을 못한다. 그래서 쩔쩔매는 것.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거짓말 한번 하고 넘어가면 될 텐데 왜 그걸 못하는 거냐? 우리 시대가 거짓말 못하는 것을 바보로 생각하는 시대. 여러분 거짓말 못하는 게 바보입니까? 거짓말 잘하는 게 바보입니까? 거짓말 잘하는 게 바보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거짓말하는 거 지혜 다 잃어버립니다. 인간성 다 버립니다. 하나님 마음 다 놓칩니다. 거짓말하는 게 바보죠. 거짓말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애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세요? 사람 하나는 잘 택했네. 똑똑한 사람 택했네.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확 화가 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거짓말 하나는 모든 관계를 다 깨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심각한 게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조금만 입장 곤란하면 거짓말로 넘기려고 합니다.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는 우리의 심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각에. 진짜 부끄러워할 것이 그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부끄러워할 것을 제대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도산 안창호, 요즘에 한일 관계가 참 어려운 때가 돼서 일제시대 때가 자꾸 회자되는데 도산 안창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농민은 부지런히 농사하는 것이 애국이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애국이다. 장사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하는 것이 애국이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본을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문제가 중국과 일본과 비교해서 뭡니까? 우리 땅덩어리가 너무 작고 우리가 인구가 너무 적어서 문제입니까? 도산 안창호는 일제시대 때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장사하면 얼마든지 일본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리라. 농담이라도 거짓은 하지 마라. 꿈으로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해하라. 그게 도산 안창호가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되는 길이 뭐지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물건 하나를 사고 팔아도 한국 사람 거짓말 안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지구상에 우리 민족은 얼마든지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됩니다. 강한 민족이에요. 한국 사람 거짓말 안 해. 이렇게만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간디는 인도 간디는 내가 한 번 거짓말을 해서 우리나라가 영국에서 독립된다 해도 그럴 수 없노라. 거짓말 한 번 해서 그렇게 소원하는 인도가 독립을 얻었다. 그래도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로 세워진 나라는 망할 테니까. 이 정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청년들이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뒤집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깊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도대체 대한민국은 무엇을 가지고 중국과 일본을 이길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축구 시합입니까? 야구 시합입니까? 또는 무슨 경제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겁니까? 중국,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다 경제력이 다 높아요. 중국은 말할 수 없는 대국이 되어 가고 그래도 우리 마음 심성에 중국은 한참 아래로 깔보잖아요. 전 세계에서 일본 무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다른 나라는 희한하다고 생각해요. 돈 많이 번다고 실제로 마음으로부터 존경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크리천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착함과 성실함과 정직함이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여야 하는 겁니다. 이게 없는 게 문제인 거죠. 10편, 5편,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망하는 길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원 8장 44절 이하에서 분명히 사탄은 거짓의 압이다. 거짓의 조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것은 완전히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이 있겠지만 알기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마귀 자식이구나. 그러면 결국은 내가 거짓말하지 않게 살게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목사님 그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착하게 성실하게 거짓말 안 하고 도대체 먹고는 살겠습니까? 착한 사람하고만 결혼하면 그게 정말 제대로 살기는 살까요? 이런 걱정이 우리들 속에도 쫙 깔려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에 완전히 왜곡이 돼서 이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좀 악할 때는 악해야 되고 그래야 가족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쫙 깔려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이 청년 때부터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일은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카토 대통령이 1976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아주 혐오감이 생길 때 그때 그가 대통령으로 출마하면서 내건 선거 공략이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신실한 침내 교인이었고 그게 카토에게 있어서 대단한 장점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표가 그에게 몰렸어요. 정직함이라고 하는 거 하나의 호감을 가지고 카토에게 미국 국민들이 표를 몰아주고 그가 대통령이 됐죠. 그는 그때부터 진짜 도덕 정치를 정직한 도덕 정치를 펴려고 무더니 애를 썼습니다. 결국은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무능하다고 하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1980년도에 레이건과 대통령 경선을 하게 되는데 패배합니다. 미국 국민들 사이에 카토가 정직한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무능하다. 그래서 결국 그가 낙선을 합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연설문을 읽습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는 대통령의 자리에 설 수 없게 되었지만 괜찮다고 말하지는 못하겠군요. 그러면 쓸쓸히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정직하게 정치해버리고 무더니 애를 썼는데 국민들의 인기 잃어버리고 이번에 낙선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랬는데 아 괜찮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해야 폼이 나겠는데 그것도 또 거짓말이니까 그렇게 못하겠다. 괜찮다고 말은 못하겠다. 진짜 끝까지 거짓말 안 하겠다고 약속한 바람에 정말 폼나는 퇴임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내려왔죠. 마음이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니까 퇴임하고 난 다음에 카터 대통령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미국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것 같아요. 그가 재선에는 실패하고 결국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참 정직해. 카터 대통령이 그 후에 헤비타트 운동이든지 어려운 곳 세계 정치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관계 어려울 때마다 특사로 또 가서 이렇게 섬겼던 일들을 통해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있을 때보다도 존경을 받아요. 그렇지만 각오는 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선 안 될 수도 있는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착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한 거 그건 어둠의 사람이 아닙니다. 빛의 자네들이에요. 정말 이렇게 빛의 자네들처럼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면 제대로 먹고는 살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바로 믿으니까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빛이신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여야 비로소 이 일은 영향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치 않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되는데 착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성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쳐 봐야 그냥 정말 조롱만 받게 되는 거죠. 부적응자다. 사회 부적응자다. 14절 말씀에 잠자는 자들이라는 건 예수를 믿지만 영은 살았는데 세상에 완전히 빠져 사는 것.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것. 생각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거의 없이 사는 것. 그러나 영이 죽은 것은 아니라 이렇게 주일 예배는 오는 거예요. 이것 보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생각하는 거나 가치관이나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완전히 영적으로 잠이 들어 버린 사람.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그것은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때야 비로소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살 수도 있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그저 단순히 착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리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예수 믿어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는커녕 계속 목만 말라요. 이게 도대체 웬 까닭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가시지만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런데 믿어지나요 여러분? 아니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나오는 게 믿어지나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 믿음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암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알고 믿으면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면 세례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나오고 내가 주님이 하시는 일도 할 것이라는 믿음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예수 믿는 것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진짜 예수를 믿는 겁니까? 성경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이거 믿어져야 하는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이 사실이 진짜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그걸 믿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주님과 나는 포도나무고 가지처럼 하나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강이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죠.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게 뭐가 이상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진짜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에 차이가 나는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거하시고 계세요. 그분은 빛이시라고 그러셨어요. 이 정도의 빛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태양빛 정도도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빛이세요. 빛의 근원이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뭐죠? 마귀가 내 마음을 완전히 혼미하게 하고 있는 것. 고린도우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나는 전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내게 임하신 것을 내가 바라보게 되면 착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안 살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전혀 바라봐지지 않으니까 세상에 세상은 세상 방식이 있는 거예요. 괜히 이런 세상에 괜히 착했다가 거짓말 안 하다가 나만 쪽벅치하는 거예요. 난 뭐 먹고 살라는 거야. 사람들이 조롱하고 부적응자라고 말하고 무능하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진짜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그게 안 되나 마귀가 내 마음을 완전히 혼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 용기가 없고 거짓말하지 않을 용기가 없고 성실하게 사라지지가 않으면 예수님은 분명히 내 안에 교하신 게 분명한데 그러니 주일이면 예배는 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있어요. 내가 완전히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눈에 보이는 존재라면 아마 기절초풍할 겁니다. 가르뉴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을 때 가르뉴다는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왜곡하고 비틀어놓고 완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눈을 깜깜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결과를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음을 진실로 믿고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상상도 못했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게 됩니다. 어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장노님으로 교회에서 피택을 받았습니다. 장노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그 교장선생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장노가 됐는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제가 혹시 잘못 살았던 거 있습니까? 뭔가 잘못 살면서 장노가 된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혹시 내 속에 악한 것, 회개해야 될 것이 없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어릴 때 이웃집 참외밭에 그 참외 서리한 거 그게 생각에 났어요. 별것도 아니죠. 어릴 때 했던 일이니까 철없을 때 했던 일이고 그렇지만 그 생각이 딱 한 번 생기니까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다 싶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자기 고향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그 과수원을 찾아갔어요. 주인은 이미 돌아가셨고 연세만 그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이 살고 있는데 다 한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이라 사실 어릴 때 친구들이죠. 그래서 그 과수원 집을 찾아가서 서로 반갑게 인사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제가 용건이 있어서 왔다고 뭐냐 그랬더니 돈을 내놔요. 이게 무슨 돈이냐 제가 어릴 때 어르신이 살아계실 때 그 과수원 참외밭 서리를 했는데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값은 치러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꺼내놓았더니 그 과수원 주인 화를 엄청나게 내는 겁니다. 자네가 출세했다고 우리를 괄세하는가 아니 어렸을 때 누구나 다 서리했고 나도 이웃집 복숭아밭 서리도 했는데 그러면서 호통을 치더래요.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번에 교회에서 장로가 됐는데 가만히 하나님 앞에 내가 장로의 자격이 있나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참에 서리했던 게 절대로 잘한 일은 아니더라. 근데 한 번도 내가 회계도 안 하고 그리고 보상하겠다고 하지도 않았던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이렇게 가지고 온 거니 그 시간 동안 자네는 왜 그렇게 사나 굉장히 궁금했네. 그래서 자네가 믿는다는 그 예수가 누군지 알려고 오늘 마을 교회 갔다 왔는데 들어볼 만 하더군 그러면서 가족 우리의 아이들 다 교회 나가기로 했네. 그래서 그 소식을 자네한테는 해 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면 바보 소리 들을 것 같지만 주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면 비로소 여러분이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 나에게서부터 흘러나오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게 되는 일을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10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어느 날 시험을 치게 했는데 제일 그 아이 중에 마음에 드는 아이 공부도 잘하고 참 성실한 아이가 있었는데 시험을 치는 것을 감독하면서 보니까 답안지 하나를 문제 하나를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선생님이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막 힘들어하고 쩔쩔매고 진땀을 흐르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런데 옆에 있는 그 아이, 또래 아이들이 그 아이에게 자꾸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시험 답안지를 이렇게 보여줘요. 보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 아이고 보고 컨닝을 했던 아이들이 빚을 갚는 거예요. 컨닝을 해서 보니까 그 아이가 답안지에 답을 못 썼어. 자기는 뭐 공부를 잘해서 답을 쓴 게 아니고 여러 아이들 거 다 모아서 보니까 정답이 뭔지를 자기는 썼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신세를 많이 졌는데 이번에는 좀 하나라도 갚아야 되겠다. 그러고는 봐, 봐. 안 보는 거예요. 끊이 계속 보라고 막 노골적으로 보여주는데도 안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쟤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제 끝날 때가 가까웠어요. 다 제출해야 돼요. 이제 마무리해. 이제 시험 끝날 시간 다 됐어. 종치는 시간이 딱 됐을 때 그만 아이가 옆에 있을 걸 딱 보고는 쓰는 겁니다. 그때 선생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아휴, 결국은 유혹을 못 이기는구나. 그러고는 아이들이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다 시험지 내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끝까지 못 내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아이를 가만히 보고 있어요. 다른 아이는 이제 관심이 없고 그 아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시험지를 못 메고 가만히 있어요. 다 아이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그 아이가 그 시험 답안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주면서 선생님, 저 빵점입니다. 저 빵점 주세요. 저 한 문제 컨닝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끌어안아 줬다. 내가 이겼다. 정직하게 컨닝을 했을 때 그냥 컨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시는 눈에는 그게 이긴 거죠. 하나님도 정확하게 우리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주 작은 일에 갈등을 느끼고 고민하고 때때로는 무너지기도 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매를 떼고 징계하고 그러진 않으십니다. 진짜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의 부모 비교할 수 없어요. 또 참으시고 또 참으세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명심하고 이제부터 기도도 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 제가 이건 잘못한 겁니다. 진짜 부끄러운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쓸데없는 거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착한 심령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의 동지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이걸 못 지켜나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라 주님만 바라보기 때때로는 진짜 무너질 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옆에 보여주신 거예요. 때때로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고 서로 격려가 필요하고 그리고 때때로는 사람에게 고백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붙들어줘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뜰 때까지 사람의 존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준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영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인맥을 쌓으라는 게 아닙니다. 유능한 사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 인맥을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은 약한 자, 무능한 자 없는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을 택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의 관심사는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 또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끊임없이 세워야 돼요. 진짜 정말 아, 얘는 구제불능이야 그런 애도요 계속 안수기도 해주세요. 오늘도 셀 모임 하는데 이리 와 기도 받고 가 그래서 머리에 붙잡고 도망가면 바지라도 붙잡고 주여 진짜 거듭나게 해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게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훨씬 길이 빨라요. 주여 이 사람밖에 내 옆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 친구가 주님 바라보고 정말 주님 안에 거듭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영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서로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고 서로 점검해주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면서 10년, 20년 지나봐요. 여러분의 40대, 50대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필요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성경적인 가치관 주님 바라보고 살려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같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못해요.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내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게 뭔지 빛의 자녀인데 완전히 세상 따라가고 생각조차도 세상 사고방식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이 주신 생각 아닌 생각을 진리라고 알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이 역사를 못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나타나주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제는 정말 주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생각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할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젊은이 교회에서 함께 또래가 되고 또 셀 모임으로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나가게 하기 위하여 다 붙여준 사람들 오늘 셀 모임 할 때 다 여러분 항아리 기도 다 돌아가면서 하세요. 도망가지 말고 가운데 서 그리고 다 돌아가면서 주여 마귀 생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정말 꾸지서 내쫓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 바라보고 모든 일을 판단하고 생각하게 해주옵소서 오늘 정말 주님의 보율로 정결함을 얻고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정확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기쁘하시는 것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심성이 착한 사람을 찾습니다. 성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히 인간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주님을 아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를 바라보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마귀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이 시간에 주의 보일러 다 씻어지게 하시고 눈뜨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서로 연합하게 해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은 놀라운 거듭 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그신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은혜의 은혜로 도와주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관에 주소서 힘을 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갖지 않으시고 금전히 주님 붙잡아주소서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 주를 더욱 축복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들이 다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놀라웠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영역 쪽에 하나님의 주님 붙잡아주시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탕과 하나님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하나님 준비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에 풍절해지는 하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자신의 삶에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허우적거리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눈이 뜨여 주를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서 받았던 영향들로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고 비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그 상태에서 이 시간 정결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착함과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하소서 주를 바라보면서 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 되게 하소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주님이 하시는 일 우리도 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청년들이 거룩한 연합을 하게 하소서 거룩한 손을 내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주를 바라보며 그렇게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1년 10년 20년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의 머리머리에 안수하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12일조를 드리고 건축헌금 선교헌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물 목적의 헌금 봉사의 헌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 형평과 처지와 사정은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기를 갈망하는 그 믿음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할 제목이 계속해서 더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소서 언제든지 감사할 힘이 또한 있게 하소서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 속에 빠져 진로의 문제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눈을 여셔서 요색과 다윗의 연단의 기간을 우리도 그렇게 잘 보내게 해주소서 현실의 어려움을 탓하지 않으냐고 오히려 주를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께서 반드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병든 육신을 깨끗하게 하시고 미국에 있는 우리 최우순 형제를 온전히 하셔서 건강을 회복하여 돌아와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북한의 주민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진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겹쳐있는 우리나라 대통령과 모든 고위 공직자들에게 겸손히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소서 온 국민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도록 우리 성도와 교회가 거룩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최충일 성교사님 속기 석방되게 하시고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 그리고 탈북자를 돕는 이들과 모든 탈북자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교사님들을 지켜주소서 성교사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빛으로 주님이 임하소서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낙심과 좌절해서 힘을 얻게 하소서 주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세상에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의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이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에 나를 세상에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에 빛으로 나를 세상에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에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에 빛으로 나를 세상에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주님이 주목하시는 이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이 눈동자 같이 지켜보시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그리고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머리 머리 위에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신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아멘